마피아 게임 마피아의 참가자의 처형을 막을 수 있고 경찰은 자신이 지목한 참가자의 직업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투표를 통해 마피아를 색출한다 그냥 저 새끼 보고 끝내자고 자정이 되면 최다 득표자가 처형되고 직업이 공개된다 자정 투표 마감 후 마피아를 제외한 참가자 전화는 잠이 든다 참가자들이 잠든 반 마피아는 오전 6시까지 참가자 중 한 명을 직접 처형해야 한다 시민팀 혹은 마피아팀이 상대팀을 전멸시키고 승리하면 게임이 종료된다 시민, 의사, 경찰은 같은 팀이다 해볼까? 우리 완전히 갇혔어 나가야지 빨리 방법 찾아서 집에 가자 모든 참가자는 지금부터 마피아를 찾아 투표를 시작해주세요